서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여행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지난해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관내 등록 여행업체입니다.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서산시 관광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오는 20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이 여행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